신데렐라로 연장을 시켜볼게요. 진짜 저같이 손재주 없는 사람도요. 뿌리부터 살살살살 발라만 주시면 이게 신기하게 뭉치지도 않죠. 그리고 뿌리에 힘이 생기면서 너무 쉽게 잘 되는 거예요. 1차 연장은 지금 하고 계세요. 뿌리부터 힘을 주면서 컬링부터 지금 1차 연장. 지금 벌써부터 쫙 올라가는 컬링과 함께 볼륨과 함께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 게 보이는데요. 잠시 후에 2차 연장 보여드릴게요. 지금도 너무 예쁘다. 왼쪽은 오른쪽은 비교해봐도 벌써 다르지 않아요? 올라가 있는 컬링이면 힘이 써진 느낌이 다른 이유가 기술력이 남달라요. 발라보시면 그 땅콩 브러쉬 해주는 역할이 정말 심각하게 쳐져 있는 것도 싹 올려줄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요. 파이버 성분 자체가 용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길이가 길어지고 길어지고 또 길어지는 연장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가 있는 거고 볼륨 파우더 있으니까 우리 머리에도 볼륨 살리면 얼굴 갸름해 보이는 것처럼 볼륨 빵빵하게 살려드리면 눈 크기가 달라 보여요. 여기에 영양 성분이 16가지나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눈썹 보호해주고 영양제의 역할까지 톡톡히 할 수 있는 게 신데렐라 제품이에요. 그러면 1차 했죠. 그 다음에 2차를 하는데 뿌리에 힘을 실어줬잖아요. 그러면 2차는 강화된 성분의 파이버를 가져다가 끝쪽에다가 살살 갖다가 붙여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신기하게 붙죠. 어머 어머 강화된 이 파이버들이 붙어요. 그리고 또 소나무에서 추출한 자연유리 파이버다 보니까 좀 눈가 예민하신 분들이 약간 부담없이 발라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길이가 다른 타입이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게 짧은 것도 붙고 긴 것도 붙고 이러면서 연장이 마치 내 속눈썹이 원래 긴 것처럼 연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진짜로 땅콩 브러쉬의 힘인 것 같아요. 저는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능합니다. 땅콩 브러쉬가 강화된 그 파이버를 가져다가요. 긴 눈썹, 짧은 속눈썹 갖다가 싹싹 붙여서 올려주니까 1차에는 뿌리에 힘을 실어주고 2차에는 끝쪽에다 붙여 올리면서 연장이 가능한 거죠. 아니 진짜 비교해보니 밑으로 쭉 뻗어있던 그 속눈썹이 위로 쫙 올라간 컬링 한번 보시고요. 한올한올 약간 두꺼워진 그런 느낌 있죠. 건강해진 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 사실 다른 화장 다 똑같고 속눈썹만 힘을 줬느냐 안 줬느냐에 따라서 눈 크기가 달라 보여요. 검정 눈동자의 크기가 달라 보여서 연예인들 보면 맨 얼굴로도 예뻐 보이는 것 같은데 뭔가 비밀이 다 있거든요. 속눈썹, 또렷해 보이게 하는 눈매너 완성을 시키면 크게 화장 많이 안 하셔도, 색조화장 진하게 안 하셔도 전체적으로 얼굴이 또렷해 보이고 눈 쪽으로 모이다 보니까 실제로는 얼굴이 작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 우리끼리만 좋다 좋다라고 소문난 제품이 아니에요. 아니죠. 정확한 임상 결과까지 갖추고 있다 보니까 써보시면 반하시거든요. 속눈썹 연장, TV홈쇼핑 보시면서 속눈썹 연장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제품이 많지 않아요. 그럼요. 길이가 달라질 수 있는데 정확한 임상 결과 갖추고 있고요. 볼림 꺼지지 않아요. 컬링 한 번 올라가면 24시간 동안 내려오지 않게 유지가 가능한 제품이고 심지어 요즘에 땀 때문에, 피지 때문에 이제 막 화장 번지고 묻어난단 말이에요. 이거 중요하죠. 워터프루프 효과 시험 완료했으니까 깔끔한 메이크업, 번지지 않는 깨끗한 메이크업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눈가에 안전성 평가까지 완료가 됐어요. 네. 안전성까지, 민감한 부위까지, 민감한 부분이 눈매니까 이런 부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데렐라 워터프루프 필름 포뮬러가 함유되어 있으니까 미온수만으로도 클렌징이 가능한데 신기하게 땀과 피지에는 강해서 저희 다 써보고 번지지 않는다는 걸 저희가 입증했거든요. 놀라운 상품입니다. 시즌 1보다 훨씬 더 성분 강화됐고요. 시즌 1보다 훨씬 더 좋아진 시즌 2, 면세전 2. 동일 제품인데 하나에 38,000원, 38,000원, 38,000원 끝이 아니라 오늘 제일 많이 방송 중에만 핑크 에디션 2개를 더 얹어드리는데 이 귀한 핑크 에디션까지 하면 38,000원짜리 마스카라를 무려 5개나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최다 제일 많이 가져가시는 거고요. 여기에 워터프루프 아이라이너 25,000원 오늘 갈 거고요. 브로우카라, 겉눈썹까지 풍성하게 연출해 보실 수 있고 아니 이 듀얼 쿠션 섀도우를 사상 최초 처음으로 드려요. 너무 좋아요. 무려 3종이나 베이지, 핑크, 그레이 양쪽에 컬러 두 가지가 되어 있거든요. 상반기 단 한 번 가져가실 수 있는 오늘 방송 중에 구성입니다. 여기 끝이 아니라 또 파우치까지. 여기 예쁜 파우치까지. 여자들의 욕심은 파우치 끝이지 않거든요. 신데렐라 로고까지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 보시면 파티션이 굉장히 좋아요. 수납공간 잘 활용할 수 있으니까 어디 여행 가시거나 진짜 여름철에 놀러 가실 때 파우치 하나 잘 정리해서 가지고 다니세요. 방송 중에만. 방송 중에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